0585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파나케이아입니다. 파나케이아, 은, 는 동사는 1994년 1월에 설립되어 2002년 2월에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함 동사는 PCB 자동화기계 제조, 화장품 유통 사업 등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동사를 제외하고 총 5개의 비상장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음 동사의 신규 사업은 4층 공정 라인 장비 사업, 검사 장비 사업, 노광기 등 기타 장비 사업이 있으며 PCB 보조 장비에서 주장비 중심 판매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의 사업 부문은 PCB 장비를 생산하는 자동화 장비 부문과 의류 및 스포츠 용품 아웃넷, 화장품 유통 부문으로 구성된 대시 2018년, 주, JK 인터내셔널과, 주, 크레아 모터스는 지분 처분으로 종속 기업에서 제외되었으나, 주, 슈펙스 빌리지 신규 설립하여 종속 시업으로 포함되시 또한, 주, 슈펙스 F&B, 식품업, 중국 현지 법인인 한송과기 유한공사, 자동화 장비 판매, A-S 등을 종속 기업으로 보유 중 재무 대시 자회사 슈펙스 빌리지의 매출 기여에도 PCB 자동화 장비의 수주 부진과 유통 부문의 사업 영역 축소로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 대시 유한가 구조 개선되며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 그러나 관계기업 투자손 상차손 및 충당 부채전 200 발생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확대 대시 약학 조성물 미국 특허 취득에 따라 바이오 사업 확대가 기대되나, 주력 사업인 자동화 장비 및 유통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매출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2월 9일 기준, 장마감, 파나케이아의 시가 총액은 29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파나케이아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496위입니다. 파나케이아의 상장 주식수는 1807만 8428주입니다. 파나케이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파나케이아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0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8.0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4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692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0.4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0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45배, 357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9번지억원, 마이너스 2억원, 1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75억원, 마이너스 67억원, 마이너스 7억원입니다. 파나케이아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0번지 47%이고 유보율은 547.0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9.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7.96 더하기 0.7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9.49이며 전일 대비해서 6.97 더하기 0.9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나케이아의 2022년 12월 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6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0원보다 162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9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2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파나케이아은은은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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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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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공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파나케이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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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나케이아 주가 전망 및 자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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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